커피나 한잔하자 아메리카노도 잔주세요 잠시만 계세요 네 유부남이랑 바람표 때문에 애도 있었대 완전 내 승리였네 엄마가 순진한 척하다니 장난 아니네 이봐요들 남의 말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봤어요? 바람피는 거 봤냐고? 사람을 어디다 찍어 붙입니까? 가자 가자 잔아 신경 쓰지 마 당신 뭐 하는 거야? 왜 안 막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? 이미 막았어 확실히 막아 더 이상 한승리에 관한 말 안 나오게 하란 말이야 그 글이 문제가 아냐 이미 소문이 퍼질대로 퍼졌다고 날돌아 어쩌란 소리야? 서재경이 한 짓 맞지 왜 내 연애를 걸고 넘어져? 한승리가 어디서 얘기를 흘렸겠지? 사이즈 안 맞는 얘기하지 말고 서재경 단속 똑바로 해 여기 와서 이럴 시간에 한승리 단속이나 잘 해 이 일 회장님께 알려지면 우리 둘 다 피쳐 죽을 거 없으니까 이번에 가슴이 철렁했겠네 당신이 과거에 한 짓 들통날까 봐 뭐? 긴 말 필요 없고 이 일로 한승리랑 내가 결혼 못 하게 되면 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 싹 다 폭로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막아 알았어? 고맙습니다